그럼 이런 경우 있잖아요. 좋은 운을 만들기 위해서는 되게 일단 나의 마음도 잘 관리를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하는데 안 좋은 화나 살다 보면 그런 것들이 많이 올라오잖아요. 그런 것들을 어떻게 좀 관리를 하시는지 저도 이제 불행하거나 아니면 속상하거나 아니면 이럴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안 좋은 거가 아니고 내가 그냥 그럴 땐가 보다. 시간이 가면 지나간다. 라고 생각하면 저는 그래서 개인적으로 그럴 땐 자요. 잠을. 잠을 자면 시간은 빨리 가니까. 잠을 자면 시간은 빨리 가잖아요. 진짜 되게 일상에서 활용할 수 있는 팁이다. 물론 못 자는 경우도 있긴 한데 마인드셋을 조금 바꾸는 것만으로도 너무 다르지. 불안하고 좀 우울하고 그런 시기가 행성의 위치에 따라서 내가 그 기운을 받기 때문에 그게 와요. 그런데 행성의 위치는 계속 바뀌거든요. 자전을 하면서 지구가. 그럼 또 좋은 시기에는 좋은 운이 오고 계속 돌아가는 거거든요. 저도 최근에 있었어요. 제가 디스크가 두 개가 터져가지고. 너무 힘든 거예요. 괜히 속상하죠. 그런데 또 그거를 어쨌든 이미 터진 거니까 이걸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인데 말씀하신 것처럼 생각의 전환을 빨리 한 거예요. 이게 또 나한테 지금 건강을 좀 챙기라는 하나의 의미는 또 이게 그렇게 나한테 왔나 보다. 심해지기 전에 미리 치러를 준다. 미리 한번 좀 조심해 하고 약간 뭔가 이렇게 암시를 준 게 아닐까. 아 그래 이건 어차피 내가 온 거 받아들이고 인정을 하고 이런 부분을 내가 좀 더 노력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훨씬. 말씀하시니까 제 요번 운의 알고리즘 책에서 가장 핵심 개념 중에 하나를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그 인생의 사건을 바라보거나 상황을 바라보는 데는 두 가지의 관점이 있어요. 바꿀 수 있는 것과 바꿀 수 없는 것. 바꿀 수 없는 것을 바꾸려고 노력하는 것. 그걸 어리석음이라고 하고요. 바꿀 수 없는 것을 받아들일 수 있잖아요. 그거를 평온함이라고 얘기해요. 평온함. 그런데 바꿀 수 있는 것을 바꾸지 않고 있는 것. 그거를 나태함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바꿀 수 있는 것을 바꾸려고 하는 것을 용기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인생은 어리석음, 나태함, 평온함, 용기 이렇게 네 가지로 있는데요. 이게 바꿀 수 있느냐 없느냐를 판단해야 되잖아요. 그 기준. 그 기준을 지혜라고 얘기해요. 지금 나의 어떤 이 빡빡한 일정, 이미 잡힌 거. 이거 사실 바꿀 수 없잖아요. 이미 내가 약속을 다 해놓은 거고. 그럼 이거를 내가 받아들여야죠. 받아들여야죠. 그럼 평온함이 옵니다. 아 이거 오늘 너무 말이 통한다. 확실히 이게. 지금 상담 받으러 온 거구나. 아니 우리가 아까 정혜도님께서 귀인을 만나서 그 짧은 순간 한마디 들었던 것에서 느껴지는 그 느낌 있잖아요. 제가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아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요즘에 이제 특히 20대 분들 같은 경우에 사회생활을 시작하고 뭐 3, 4년 지나가지고 돈 얼마나 모았겠어요. 그러니까 뭐 한 3, 4천만 원 있는데 이제 거의 모든 자산이 다 올라가니까 이제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포기하거나 이제 무리해서 따라가려고 하거나. 제가 그런 말 한 적이 있어요. 큰 왕복 8차로 도로가 있는데 이쪽에 있다. 그리고 저 건너편에는 당신하고 얼마 전까지만 해도 여기 있는 줄 알았던 사람들이 저 건너편에 있다. 돈을 벌고. 그래서 당신은 지금 여기서 저쪽으로 건너가고 싶은데 여기는 횡단보도가 없다. 할 수 없는 거다 이건. 할 수 있는 건 저쪽 횡단보도까지 이쪽으로 걸어가서 횡단보도를 타고 건너가는 거다. 근데 여러분들은 할 수 없는 거를 하려고 하는 거고 그게 무단횡단이라고. 그러다가 잘못될 수도 있다. 제가 그 얘기를 해줬어요. 젊은 분들한테. 저는 아까 말씀하신 미련, 평온, 나태, 용기 이 개념을 알고 있었는데 이거를 판단하는 걸 지혜라고 하셨잖아요. 그런 게 지혜라는 그 개념은 몰랐어요. 그냥 저는 자연스럽게 제가 살아온 시간 동안 그렇게 했었기 때문에 말을 했던 건데 깨닫는 게 되게 많아요. 근데 그런 지혜는 말씀하신 대로 그런 경험과 연륜이 있어야 지혜가 나오는 거지. 지식하고 지혜는 다르잖아요. 그런 지혜를 그런 20대들한테 주시는 게 어떻게 보면 지금 하시는 세상에 빛을 주는 그런 역할을 하시는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말해주신 걸 못 듣고 건너다가 사고 날 수 있는 걸 막아주신 거잖아요. 그럼 그분들한테는 정말 귀인인 거죠. 진짜 정말 힘들어도 열심히 하고 자꾸 들어. 동기별가 막 되네. 저 같은 사람은 제일 무서운 게 뭐냐면 변동수예요. 만약에 집을 이사한다고 해도 지금보다 더 좋은 터로 가야 되는데 그 터가 없으면 저는 가지 않아요. 좋은 터, 나쁜 터 그거를 판별을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건 정말 풍수를 보시는 분께 상담을 받으실 수도 있지만 아주 간단한 방법이 있어요. 풍수를 보시는 분 옛날 스승 중에 이런 말을 했어요. 그 집의 과거의 이대가 어땠는지를 물어보거라. 거기에 사셨던 분들의... 사셨던 분들이 이대, 그 전에, 그 다음에 전전이 잘 풀리면 그 터는 좋은 터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내가 지금 이 집에 이사 와서 한 3년 정도 살았다면 3년 동안 어땠는지 돌이켜보는 거예요. 좋았다라고 하면 그 터는 나한테 맞는 터인 거죠. 또 작가님만이 또 오래 일을 하시면서 운을 좋게 하는 사소한 습관들이 있으신가요? 우리가 좀 바로 따라할 수 있는 그런? 우선 그 구체적인 내용을 데드라인을 적어서 제 카톡으로 매일 아침 보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이번에 책이 나왔으니까 2021년 1 하고 2021년 5월까지 운의 알고리즘 베스트셀러 1이 된다라고 이렇게 그 다음에 매일 아침에 나에게 보내요. 내 카톡으로 내가 유튜브 타로마스터 정해도 채널 30만 구독자 된다. 된다. 됐다. 이렇게 보내는 거예요. 이미 된 것처럼. 미래일기를 나에게 카톡으로 보내는 거예요. 나한테 계속 보내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부자가 된다. 행복한다. 이게 아니고 구체적이고 데드라인이 있게. 구체적이고 시기가 있게. 네. 시기가 딱 정확하게 있게. 왜냐면 그럴 때 힘이 생겨요. 응축되니까. 우리 가족 화목하고 행복하게 된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빛으로 치면 이렇게 퍼져나가는 빛이에요. 근데 2021년 12월에 우리 아들 수능 1등급 받는다. 그러면 레이저처럼 가는 거예요. 빛이. 한번 해보세요. 이런 좋은 거를 어느 정도 인계점이 될 때까지 계속 유지해줘야 돼요. 그래서 그게 내 눈앞에 현실이 되면 정말로 그거 습관이 아니라 하지 말라고 해도 하게 되는 거죠. 구체적으로 내가 미래일기 꼭 이룰 수 있다는 생각에 시기 데드라인 정해서 이걸 매일 하나 더 제가 플러스로 말씀드리면 우주 이 공간에다가 내 에너지를 쏘는 거랑 마찬가지거든요. 이건 내가 나한테 쏘는 거잖아요. 그게 아니고 나를 위해서 진심으로 기도를 해줄 사람이 있잖아요. 어머니가 될 수도 있고 아내가 될 수도 있고 내가 원하는 거를 그런 분한테 그걸 매일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그걸 보고 이 사람이 이렇게 대줬으면 좋겠다. 매일 기도하면 그거는 새 총을 요만큼 땡기는 것과 이렇게 멀리서 땡기는 거의 차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그 카톡을 또 누구한테 보내요? 아내는 귀인이지만 귀인이지만 저를 위해서 항상 기도를 해주세요. 왜 이렇게 짐껏 깨물어? 근데 매일 만나는 게 매일 같이 사니까 거리가 이렇게 멀진 않잖아요. 저를 이제 위에서 기도를 해주시는 분들이 이제 전국에 좀 계세요. 아 전국적으로? 네 전국적으로 좀 계세요. 그 작가님을 귀인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또 전국에 있으시잖아요. 그럼 제가 그분들 한 4, 5명이 있거든요. 그럼 매일 보내요. 그러면 그분들이 그걸 보고 또 한 번씩 마음으로 기도를 해줘요. 그래서 저는 시기는 조금 달라지만 거의 다 이루어졌어요. 거의 다 다 됐어요. 책도 뭐 1이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됐고 그러니까요. 운의 알고리즘 어떤 내용으로 우리가 운 하면 좀 모호하고 추상적이어서 좋을 때는 믿고 안 좋을 때는 그냥 무시해버리잖아요. 근데 제가 15년 동안 이 운이라는 거를 계속 어떻게 보면 1만 5천 명을 보면서 데이터를 쌓아보니까 운은 굉장히 치밀하고 정교해요. 인과관계가 명확해요. 제가 여기에서 만나서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는 거 그다음에 내가 느끼는 감정 그다음에 나한테 왔던 어떤 부, 손실 이런 것들이 정확하게 발단 과정 결론이 딱 있더라고요. 그냥 생기는 일은 절대 없어요. 근데 우리가 알고리즘 하면 유튜브 알고리즘이 제일 익숙하잖아요. 우리가 유튜브 알고리즘 추천 영상이 그냥 뜨지 않잖아요. 반드시 한 번이라도 검색을 했던지 관련된 영상을 클릭했기 때문에 그게 추천 영상이 뜨는 것처럼 내가 어떤 행동과 마음가짐과 관심을 가졌느냐에 따라서 반드시 그 운이 나한테 알고리즘으로 돌아온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에 대한 어떤 저희가 분석하고 결론된 거를 책으로 이번에 쓴 거예요. 나의 운의 알고리즘을 잘 될 운명으로 가게끔 만드는 방법인 거죠. 사람들이 흔히 아는 그냥 되는 대로 되고 될 대로 되고 미리 정해져 있고 이런 게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좋은 운을 받을 수 있게 그 방법들을 잘 저는 사실 운을 말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간절히 바라면 이루어진다. 물론 그 부분도 있고요. 위기는 기회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지만 전 그렇진 않아요. 냉정한 편이에요. 특히 위기는 기회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잖아요. 그런데 위기가 기회가 되기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네 가지가 있어야 돼요. 네 가지 중에 한 가지만 없어도 그냥 위기는 위기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 내가 위기라는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돼요. 위기인데 아니야. 잘 될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위기야. 난 진짜 큰일 났어. 라는 걸 인정할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그럼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판단을 할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돼요. 판단력이 있어야 돼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그 판단에 따라서 내가 실행할 수 있는 실행력이 있어야 돼요. 그다음에 네 번째는 운이 있어야 돼요. 이 네 가지 중에 단 한 가지만 없어도 위기는 그냥 위기입니다. 첫 번째가 용기, 위기다. 인정하고 저걸 받아들이는 용기. 두 번째가 판단을 할 수 있는 지혜. 지혜, 판단력. 그다음에 실행력. 그리고 운. 귀인도 다 이 안에 포함되어 있는 거고. 아까 하셨던 것 중에 제가 기억에 남는 게 그 육체, 이성, 감성, 영혼. 이게 어떤 걸 의미하는 거예요? 말 그대로 육체는 나의 어떤 건강적인 거 그다음에 쾌락 이런 거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성은 머리로 생각하는 판단. 그다음에 감성은 내가 느끼는 마음. 그 다음에 마지막이 영혼, 소울을 의미하는데 요즘에 사람들이 많이 물질이 부족해서도 있지만 물질이 부족해서 불행하기보다는 그냥 물질이 풍요로운데도 불행한 경우가 많아요. 그게 두 가지를 찾아봐야 되는 거죠. 육체랑 이성의 문제는 아닌 거예요. 마음이나 영혼의 문제인 거예요. 근데 이거 영혼은 뭐가 이렇게 좀 이상한 거 아니에요. 감성이랑 잘 구분이 안 돼서. 감성은 내가 그냥 느끼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재밌는 거나 아니면 사랑하는 거나 이런 감성인데 영혼은 뭐냐면 내가 이번 생에 태어나서 나의 어떤 사명 설확 같은 거, 나의 소실. 그래서 저는 그것을 소울이 있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내가 만약에 직장 생활을 하고 여기서 승승장구해도 돈도 많이 벌고 건강하고 뭐 해도 뭔가 내가 불행하고 허전하다고 느끼면 태어난 사명을 하지 못하고 있고 소울이 비어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걸 몰라요. 남들이 그 정도 직장에, 그 정도 돈에, 그 정도 애들 잘 크고 그게 뭐야? 그거 우울하냐고 하면 그거의 문제는 소울이 있는 거예요. 그걸 저는 사명이라고 생각해요. 사명. 내가 세상에 태어난 이유? 그걸 알기가 사실 쉽지 않아요. 그걸 모르고 이번 생을 마감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그 사명을 알기 위해서는 정말 많은 도전과 경험을 해야만 알아요. 알 수가 있어요. 나의 40일, 42세는 오늘도 이렇게 지나가는데 이 시간을 어떻게 쓸까에 대한 고민을 하지. 저도 직장생활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오래 다녔으니까 25년을 다녔으니까 편안한 편인데도 말씀하신 그런 사명감이나 이런 거를 솔직히 느끼기는 어렵잖아요. 직장생활에서 똑같은 일을 하니까 근데 이렇게 와서 이야기 듣고 또 다른 일들을 같이 하면 몸은 힘들고 좀 피곤할지 한정 되게 뭐랄까 풍족해진다고 해야 될까 마음이 되게 가득 차는 느낌? 그런 건 좀 느끼게 되거든요. 어디 가서 정혜수님 이런 거 말씀하시는 거 어디서 들어요? 지금 1대1 상담 받고 있어. 이 영상과 음성을 들으시는 분들 중에는 재테크니까 돈에 대한 목표가 있으시잖아요. 근데 돈을 내가 그만큼 목표로 번다고 해서 반드시 행복한 건 아니다라는 걸 꼭 아셨으면 좋겠어요. 거꾸로 성공은 누구나 할 수 없어요. 운이 있어야 되니까요. 근데 행복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이 순간 내가 행복하면서 성공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려면 내가 사명 내 소울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면 성공도 하고 행복할 수도 있어요.